예수님께서는 고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 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세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1독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하다 하죠 통상적으로는 없는 사람을 불쌍하다 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이다 뭐 아니면 심지어는 사회복지 대상자조차 되지 못해서 자식이 하나 덜렁 있는 나머지 사회적인 제도의 보살핌을 하나도 못 봤는데 정작 그 자식은 돌보기는 커녕 있는 것마저 다 수탈해가고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불쌍합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나라에서 돌봐주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하다 합니다 하지만 그 불쌍함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상정해놓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제일 핫발이에 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색다른 시각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 1독서는 굉장히 사실은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새기고 새기고 새겨서 여러분들 안에 내재화시키고 누가 묻더라도 왜 성당단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는 삶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 심지어는 이 세상마저도 포기하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령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미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원하면 드려주겠다 했습니다 두고 봐야죠 요즘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 자녀들은 원하는데 신앙이 없는 자녀들은 껄끄러워한단 말입니다 도로 그래서 부모가 신앙이 있어도 자녀가 신앙이 없으면 하지 말자고 해버리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장례미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 상태에 달렸어요 나 부끄러워갖고 성당 나오겠냐는 말이죠 삼십 몇 년 동안을 성당 안 나오다가 이제 나와서 그걸 청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못한단 말이에요 한 영원에게 죽음 무렵에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영적 은총 가운데 가장 상급이 뭐겠습니까 장례미사인 겁니다 왜? 그 미사만큼은 와서 다들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억을 해줄 거니까 그걸 선물삼아 노잣돈삼아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상실하는 것을 별 감각 없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일독서에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면 당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이요 내 성당 열심히 댕길 테니까 우리 아 좀 잘 되게 해 주소 하느님이요 내 성당 열심히 댕길 테니까 내 지금이 불치병이고 그 어떤 의사도 못 나선다 하는데 당신은 좀 안 나섰겠나 도와주소 이런 형태들이 다 뭐겠어요 현세를 조금이나마 더 늘리려는 노력 속에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본래적인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빼앗아와서 내 현세를 북돋우는데 쓰려는 노력인 겁니다 여기서도 심한 경우는 어떤 것이냐 성당이라는 제도와 환경을 이용을 해서 내 세속적 야욕을 거기에서 키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렇죠? 선거철 되면 신부님 내 앞에 나 인사 한 번만 하시다 이거 뭡니까? 가장 거룩한 전례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또 레지오에 남몰래 기어들어와서 다단계 이거 좀 팔아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누가 하는데 내 도로 도와달란다 이거라도 좀 같이 사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세속적 야욕으로 인해서 성당 안에서 영적인 신심단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본래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헤로데가 누굽니까? 헤로데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어요 그 임금의 집사 내무부 총리입니다 그 총리의 아내 요즘은 아내들이 대단하죠 그죠? 아내한테 잘 비마 직책도 없고 한다며 옛날부터 그랬어 원래 남자들은 뒤뒤 해가 뭐 뭐하고 아내들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다 줄 맞춰주고 여보 오늘은 양복 이거 입고 가라 여보 그거 갈 때는 이거 들고 가고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줘라 이거 다 챙기는 게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해 하락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가려면 일곱 마귀가 붙어 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일곱 마귀 정도 붙어 있으려면 돈도 많아야 됩니다 지기도 높아야 되고요 여러분 죄도 있잖아요 세속적 힘이 있어야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가난하면 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가난한데 내가 어디 딴 여자하고 두 집 살림을 하겠어요 돈이 많은 게 한 두 세 집 살림 정도 하는 기입니다 출장 가고는 저 여자 만나고 회사 근처에서는 이 여자 만나고 집에서 마누라한테는 거짓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일곱 마귀 정도 떨어져 나가려면 이 여인의 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그 당시에는 비싼 향류를 오늘날도 향수는 비싸잖아요 그죠 공항 같은 데 가면 파는 게 향수 아닙니까 근데 그거 향수 아닙니다 저도 향수에 대해서 살짝 좀 옛날에는 애착이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진짜 향수는요 엄청 비쌉니다 이만한 병 하나에 한 300만 원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알코올에 몇 퍼센트로 썩느냐에 따라서 오드 또 알렛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코롱 이렇게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향기의 지속도가 한 두 시간쯤 되고 그보다 적게 들어가면 한 여덟 시간쯤 지속되고 진짜 향수는 한 발라노마 온 천지에 그 향이 퍼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 얻다가 바래 그때 국물 꼬장꼬장한 바래 우리 복도리만 해도 옆밖에 한 바퀴 훅 돌고 들어오면 항상 발 닦아주는데 먼지가 얼마나 묻어나오는데 당대 그 쓰레빠 샌들 신고 온 동네를 보금전한다고 돌아다니고 들어온 그 바래 지금도 여인들의 머리카락은 엄청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몇십만 원 주면서 펌하고 염색하고 뭐 여기는 이제 시골이라서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이제 도시본당 가면 뭐 올림머리 하나 하는데 몇십만 원 주고 그래요 스듬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 가운데 이제 머리하는 값도 들어가는 거죠 돈 엄청 많은 여인들입니다 근데 뭐해요 지금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아침 한 끼만 먹어도 열세 그릇입니다 가끔씩 기한 작성해가지고 누구 어디 야유회 간다 할 때 본당에서 지원을 해주려 하마 한 사람당 만원천원씩 해갖고 열 그릇만 해도 십오만 원이잖아 그거를 하루 삼시 세끼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뭐 어디 밥만 먹입니까 신발도 때로 새 걸로 바꿔줘야 돼 옷도 새로 해드려야 돼 또 그 주변에 일대에 모여드는 수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하다못해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기에 소요되는 빵이라도 사 먹여야 돼 자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세속의 가치를 희생해서 영원의 가치의 재산을 쌓아두겠다는 목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소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얻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없을까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신이 악령에 시달리다가 낫는 체험을 해보면 그 체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는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여전히 그 악령과 더불어서 사는 걸 즐겨 산단 말입니다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성당에서는 한껏 거룩한 척 신용을 하고 바깥에서는 악령을 여전히 붙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떼야 할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이중적인 삶을 꾸준히 유지하는 거죠 아이고 신부님 그 성당 댕길 때나 가랑기지 밖에서는 다 그래 안 삽니다 여전히 악령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령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없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 밝아지는 일인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약이 되는 병증에서의 완화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기적은 존재합니다 왜 없을까요? 있죠 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구령을 내리니까요 예수님도 자주 함구령을 내리죠 왜? 그런 체험들은 어디 가서 꺼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걸 누가 믿노라고 해버리고 말죠 오늘만 해도 저한테 한 손님이 왔고 제가 누굽니까? 사제죠 사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용서받는 사람의 내면에서 피어나오는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체험할까요? 끝날 무렵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세상을 내려놓고 영혼으로 나가야 그 걸음마가 의미가 있는데 질질 끌고 오다가 나중에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돈 쓰고 싶어도 돈을 쓸 기력조차 없을 때에야 아 이게 소용이 없던 거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다? 늦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걸 사전에 미리 그걸로 인해서 영혼을 얻어놓았으면 가치로운 것들이 될 텐데 질질 끌려가다가 이제는 이를 판국에 그냥 다 내려놓고 갈 뿐인 거예요 사람의 내면 속에는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한껏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당신의 눈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어쩌록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세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현세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참 초전화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나이가 저렇게 되어 가셔도 여성에 대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구나 아 저연배가 되어서도 금전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질 뿐인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직접 목도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듭 부탁하거니와 오늘의 이 일독서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답성이에요 주님 저는 깨어날 때 이 말은 잠들었다가 깨어난다는 얘기겠죠?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눈을 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아멘